배교와 희망이 잘나는 게 넘치는 젊음 인생사에 산다는 걸 경험하는 거야 누군가의 기대에 오류가 부리고 싶어지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젊은이들 3%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 정체를 놓지마 우리 다같이 힘을 내 과거는 기합소 발전 상상을 초월하는 파악 인간도 사물과 대학으로 살아가 주택은 단시간에 3D 프린팅 사물과 사물이 대하는 사물이 터내 액체로 움직이는 제작지 세상 볼 거야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반도체 채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 고속으로 발전할 거야 젊은이들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젊은이들 목소리로 세상을 울려 퍼지게 만들어 과거는 기합소 발전 상상을 초월하는 파악 인간도 사물과 대하며 살아가 이제부터 변한 일을 우리 모습 보여줘 쌉사 산업 혁명화 시대는 젊은이들 세상 젊은이들 커뮤니케이션 젊은이들 세상의 빈과니 새로운 젊은이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젊은이들 길을 열어 끝없는 가능성을 만들어 세상을 향한 내 꿈을 즐거운 내부의 리듬을 타고 생각을 높이는 자 한 발 더 나가 생각을 높여 생각을 높여 생각을 높여 생각을 높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